하이콘터 가고일 얘 왜 이렇게 따라와? 암 가고일인가? 날 따라와 이렇게 암 가고일 어 모여있네 여기서 붙나봐 오네 오네 여기 셀마음 여기 여기서 붙네 저희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사냥하면서 랩업에 출시라는 이득일거 같은데 여기 다와있어 셀마음에 하나와서 저기 캐릭 하나 보내볼까? 뭐하고 있는지 볼까? 입구야 입구 셀마음 막사 안쪽 입구 강준이 뒤에 여기 후미 쪽에서 돌아다니냐 여기 지금부터 왔는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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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졌고 싫어졌고 이쪽부터 신호 떠는 누가 많아요? 인호는 확실히 양쪽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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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헛봉님한테 물어봐야죠 아 이거 봐라 어 이거 봐라 쯽 저쪽으로 죽긴 한거 뭐야? 지혜롭게 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밀렸어 힘없지 그냥 밀렸어요? 뒤에서 그냥 죽긴 하지 도망가 걔네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제가 보니까 교전하는것도 겁먹었어 아텔로이 거꾸로 오는거를 생각을 못하더라구요 앞만 보더라구요 앞만 봐 겁먹었어 겁먹었어 안 죽을라고 그냥 뒤에서 맞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게 해 버린거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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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기 칠리 1.4 칠리 1.4 칠리 1.4 칠리 1.4 경기님은 그렇지 됐어 잘 찾았어요 숨어있는 제조 이들 숨어서 하는 애들도 없네 여기 지금 그치? 그래도 한 번씩 순찰은 나와요 순찰등도 하지 찬양을 가끔 가다가 하긴 해 실실 당했어 당했어 우리 다 몹사야 몹사? 힐 주다가 아이 다 몹사 당했어요 몹사 당했어 아 다 셀베 썼구요 여진님 마비? 아니 마비 몸은 여긴데 어디 딴 데서 무슨 마비 걸렸다고 그래 자꾸 어딘데요 여진님 아래치면 마비 안 걸어 나 돌아볼께요 뭐 붙을 것 같아요? 아 못 잡겠다 말에 가서 결제는 해줘야 되겠네 죽였어요 아 죽였어요? 물림이 죽으신다 죽으신다 여섯가 정도 모였기 때문에 놈 제졸 쪽도 적은건 아니지 지금 근래 결제했습니다 그레스님 뒤쪽으로 뒤쪽으로 강천제 도망가야죠 너무 싸게 주신거 아닌가 아 예 사셨어요? 850원 850원 강천제 도망가야죠 강천제 도망가야죠 예시 그래 약한 짓에서 죽었네 저기 죽을래 죽을래 어디에서 교전하는거 여기 시험원 박사 박사하네 아까 그 걔들 한 여섯 박가량이 준비하고 일로 왔어요 너무 되셨죠 있는데요? 상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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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몰리면 없다고 그러시면 상담할까 있는데 근데 이제 강남쪽도 모여서 오면은 교전이 어려운건데 상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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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기 시작하네 오기 시작하네 왔어 왔어 준비 자 우리 준비여 송이 없나 우리? 없어요 붙나 붙나 너무 들어가면 안되잖아 너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덕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저기 류건이요 류건 저 끝쪽에 저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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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건 탈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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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류건 요자리 좋은거 같은데 요자리 지지지지 자병어 지파이더 들어간거 아이가 군산방학관이고 다녀 나오지 지금? 군산방학관인데 아 이걸 쳐야되나 군산방학관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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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시점사요 군산방학관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됐어 백 백 백 백 백 백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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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요 나어씨 류건 점사 류건 점사 류건 점사 류건 점사 도망갔다 도망갔다 백 백 백 백 백 백 빠져요 약간 빠져 약간 빠져 약간 빠져요 아이 빠져야되는데 못 빠졌어 군산방학관 타겟어씨 군산점사 군산점사 군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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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화력집중 군산점사 군산점사 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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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졸잇 여길 뒤뒤 군산! 맨몸님 뒤뒤 군산! 군산군산 군산이요 군산 군산점사 헤이트 군산점사하면 헤이트요 보라가지가 안됐네 군산점사 손해인물이요 군산점사 군산점사 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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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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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 축하합니다. 제가 먹었어요 제가. 변신 문제 있네. 이쪽 나와 10.4 변신 문제. 놈 재질. 변신 문제. 이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여기 옥이 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강남쪽도. 화요일 밤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에. 서울 29일에 점검한다는데 오늘 몇일인지? 내일 점검하네요. 아 맞네. 내일 새벽. 15시에. 점검 날이에요 점검. 지금 많이 옵나 봐. 내 물림수 잘가. 요거는 한 발? 얘도 그. 어휴. 떼고지럽다 다시. 요거님. 무차이 나도. 지금 여기서 붙였는데. 거의 남편으로. 한명 두명 잡을까 말까 한데. 흐흐흐. 떼고지도 있어. 밀렸네 밀렸어. 강남쪽이. 잤어요? 인원이 없어. 많이. 외곽에 있는 애들이 이거 하나. 잡는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가해하고 강촌. 앙. 졸쌓놈. 일단. 셀먼 박스 앞. 안쪽에 있긴 한데. 거기에. 어차피 지금. 범이 맞아. 데스나이트라. 범이 맞아. 범이 맞아. 범이 맞아. 범이 맞아. 붙었나 붙었나. 많지는 않아 지금. 강남쪽도. 뒤 양이 있어. 너무 파컬. 파컬. 파컬팔 정도. 민원이 많지 않아. 밀리겠죠. 밀네. 그치. 그러면 레이드 들어갔나보네. 아까. 25명 정도 보였거든요. 30명 정도. 아데마우에. 지금 다 왔어. 내려갔어요. 룸재룰. 그래서. 여기 뭐. 아 여기 앞에 있네요. 저기 강남. 이때도 하나보네.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 공영 레이드 있잖아요. 네. 지금 갈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갈려고 하는 건지. 나온 건지. 여기 다 있어요. 꽤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어. 갈려고 하는 건지. 나온 건지. 계속 지금 밀리는 상황이야. 강남 쪽으로. 인원이 형이 많지 않아. 온 인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레이드 들어갔네. 들어간 타임. 레이드 들어갔어요. 레이드 들어갔어요. 레이드 들어갔어요. 레이드 들어갔어요. 한 25명 들어갔어요. 그 틈을 노렸어.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많이 모았네. 그러게. 틈을 노렸네.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 강남 쪽은. 강남 쪽은. 네. 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레이드 다 들어가죠. 여기 뭐 좀 해 보는데. 이런 세계 좀 아니야. 거기서 도발하면 어때요? 엘프마을 다리. 여기가 딱 좋은 거 같은데. 도발하기. 에이. 비싼다. 어려워. 류건 이리로 와라. 약한 짓죠. 류건 우리. 류건 우리. 류건 와라. 안 온다. 아. 아. 들어갔네. 아직 데리고 나오겠지. 어. 뒤에. 에왕. 아래에왕. 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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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왕 점사요. 에왕 점사. 에왕. 스톤 스톤. 디버프 점사 점사. 어.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파콜 파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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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답변 나오네. 지금은 다시 여기 있어. 셀마움. 레이드 끝나고 이제 오나. 볼까. 끝이야. 끝났나봐 지금 바로. 끝나고 왔네. 레이드 끝나고 왔어 왔어. 여기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지금 붙었어. 다 멀쩍 당겨지고. 눈구덩이 들어가고. 도망을 바로. 바로 그냥. τα쳤어. 토끼처럼 닫혔어. 흠.. 춘키춘키. 레이맨도 아냐 여기윈 Greeks. 어.. 류건 온다. 토키가온다 류건 온다 류건 온다. 13 절 눈이 도망가곽 gone. 다쳤다. 쓸. 멀쩍 먼저. 쓸. 쓸점사ähän 쓸점사 incentives for 디버프 디버프 디버프. 쓸. 쓸점사 problemas. 잡았어 잡았어 됐어 자 동물 자 디버프고이고 점사요 동물점사 동물점사 잡았어 잡았어 나 데미지 꽤 들어가는데? 응? 많이 들어가세요? 응 랩업이 역시 무섭긴 많네 글쎄 이거 메종드 앞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 나우씨 메종드 디버프고이고 점사요 메종드 점사 잡았어 아이고 뭐야 이거 녹네 이제 이상하네 이상하네 녹는데요 너가 너가 애들이 시왕 있지? 나우씨 시왕 점사요 시왕 오우 1200대 1200대 점사 점사 잡았어 어휴 정신 많이 들어가는데? 시왕 사거리 확보하고 티버프고 점사요 시왕 점사 1300대 오우 점사 점사 시왕 점사 잡았어 잡았어 앞에 앙 어시 앙 집사님 나 어시 앙 앞에 있어 바로 앙 점사 앙 점사요 디톤스를 지금 꺼냈네 앙 따아 아이씨 아이씨 야아 티버스 이거 디톤스 잡나? 디톤스 응? 앙껀데 디톤스 디톤스 춥기 디톤스 춥기 했어 강남쪽 강남쪽이 많이 안 모인 것 같아? 강남쪽 동굴에 간 거 아니니까 오늘 뭐하나 인원이 뭐 많진 않아요 정영 레이드나 뭐 그런 거 가지 않았을까요? 아 어제 갔었지 레이드네 월드 서버 갔겠죠? 여기 이제 적이 없다 생각하니까 싸움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 롬 제주얼 쪽도 인원이 많이 많이 모이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엘프 마을에 열한 명 있어요 근데 북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한 명이 들어 대기하는 애들이 여기 지금 셀마 앞쪽 좀 전에 그 어느 정도 밀어붙였는데 롬 제주얼 쪽이 그 인원을 강남쪽이 더 모아서 오면은 따라지겠지? 포도도 저기도 한 대 치고 도망가고 그래? 이렇게까지 도망가나 포도 아우 기어 풀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초벌리 다시 왔어 뒤로 허리를 저치고 뭐하는 거야 이거 졸쌓 놈이네 졸쌓 놈이네 졸쌓 놈이네 졸쌓 놈이네 도망가나 형 형 오 형님 오인가 어 마올랑도 여기 와서 손들고 버프하고 죽게 하는 거 뭐하는 거야 이게 졸쌓 놈이 졸쌓 놈이 밀렸네 밀렸네 강남이 밀렸어요 롱제졸쌓 놈이 밀렸어 그렇게 인원이 지금 강남쪽이 뭐 많은 거 아니야 어 많네 어 아까보다 훨씬 많네 더 모였네 어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많네 자병어 점사요 자병어 점사 내가 잡아보자 내가 잡아보자 내가 잡아보자 잡아보자 이거 데미지가 많이 안 어 1900대는 나왔네 그래 허풍님이다 1900대 남았어 어 이야 허풍님이네 아 히힛 계속 요상파 붙어볼려나 어 후긴상파 추츰추츰 도망간네 도망갔어 후긴상파 카멜전사 점사점사 카멜점사 도망가네 땡기고 땡기고 뭐 땡기고 싹 밀렸어 놈재졸 히히 아이 뭐하는 건줄 모르겠네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미친듯이 몹을 잡고 있더니 어? 아니 여기서 왜 전체 쉽게돼서 몹을 잡어 사장하셨어 사장하셨어 그렇게 옵나 크로마탑은 우리가 아니 크로마탑은 있질 않나 왔나 저 뒤에서 얘들 이거 봐라 응 두덕트리플길인데 언덕에 옷선하게 저기 있고 초올리오튼구독이 돌이공주 저 뒤에 있고 불경이 불경이 응 저쪽 온다 저쪽 도망가는건 누구야? 후기인상판에 저쪽에 누구 졸쌓놈 아니 저 뒤에 도망가면 어떻게 이 앞에서 헬파르를 날려야지 저 언덕에 걸린다 걸렸어 졸쌓놈 어떡하지 못하고 저봐 아니 뭐하는거 있어 데스나이트가 그리고 도망이네 얘들 그 안되겠어 안되겠어 어디서네 지금 놈재줄 하는거 보면 캔달제노 나무지에 숨을라고 그러나 못쓰고 죽기 도망갔네 힘없이 밀려 너무 인원차이가 많이 날때는 그래도 놈재줄 쪽도 밀긴 비는데 그 인원상에 그정도의 어떤 우위를 확보하려면 뭐 실로는 뭐하는거야 약한 제조가 혼자 뒤에 다시 왔네 어 어 어 이거 지금 오르르 와서 뭐 치긴 치긴 했는데 그러는구름 저거 어 이거 뭐야 그래도 뒷걸음질치나 그러는구름 두 마리 보이네 어 어 처울도 아닐꺼 헬파이어 한번 터졌고 여기 구기 날까 싫어져있네 에이 파콜이야 파콜 여기 파콜 오버하지마 치고 있어 우리 넷몰림 드머리 드머리 헤헤헤헤헤 오버하지마가 저게 파콜이 안되고 그저기 그지 따라 그저 뒤에 그저 훅 빠져있었네